1번째래 2번째래 2번째래 3번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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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불이 난거고 옥상에서 저 옥상에서 불이 나네 옥상에서 옥상에서 연기가 나네 우와 아 불 났습니다. 불 저 오늘 하루 장사 망했네. 와봐. 와봐. 와봐에서 불이 난 게 아닌데 옥상에서 불이 났는데 어허 사람들이 다 먹었다 큰일났다 야 소망소 대원들 참 멋지다 그지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샷 좀 눌러주세요.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다 지금. 불이 났다는데 이 와중에 이프트 하는 새끼는 뭐하는 새끼냐. 아 진짜 갈때까지 간 새끼더라고. 어디서 불이 난 거지 옥상에서 연기나는데 옥상에서 연기나온 거 보이시죠 옥상에. 옥상에 전기줄 있는데 옥상에서 불이 나잖아.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샷 좀 눌러주십시오. 아 이 산떼지 또 오네. 저 아까 그 산떼지 아이가 도로 다 먹은 산떼지 또 왔네요. 아이고. 어흐. 꼴에 남자도 있네. 아휴. 에헤. 커플 운동화 신었다. 오 극혐. 오 극혐. 커플 운동화 신었어 형님들. 아, 경찰에 신고하고 싶네요, 일단. 자, 올라가자. 일반 그냥 단순한... 와, 지금 안에 불 나갖고 연기 보이시죠? 단순한 화재들, 사람 다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추천 제자 좀 누르자, 얘들아. 아, 줄 서 갖고 있네. 뭐 줄 서 갖고 뭐 쳐 먹으려고. 고기 먹으러 왔네, 고기 먹으러. 응? 고기 먹으러. 고기 먹으려고. 고기 먹으러. 고기 먹으러. 고기 먹으러. 아, 뭐야? 왜 저런 거야? 미친이 오나와. 안녕하세요. 몇 분이세요? 혼자. 혼자. 혼자 안 돼, 왜 오세요? 아니요. 네. 아, 못했대. wagen하고. 또 bez, 고기. 컴 fals콤화